4번부터 푸트 거두면, 10푸트를 사용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한번 늦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실때 푸트번호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4번부터 푸트번호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4번부터 푸트번호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4번부터 푸트번호 잘 확인해주세요. 인테리어는 3번부터 푸트번호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. 5번째 푸트번호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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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반갑다! 나이스! 나이스! 반갑다! 김예일 윤진영의 3등 상품 수량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와 상영이! 채팅! 땡겨 안 돼. 재밌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여기를 만들어야 돼요. 기다리셔야 해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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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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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